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저 부분이었었죠. 제주고등학교 일반구 전화 문제. 동문회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토론회도 하고 당신들 어떤 찬반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동문회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특성화고에서 일반구 전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저는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시대에 어떤 학교 통파비 문제는 우리가 이러지 않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특성화 보험만 뿐만이 아니고 유초 중고 모든 학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괜히 지금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태도를 취했다가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제 거론되는 그런 어떤 노력의 낭비 이걸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동문회라든지 학교 운영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등등 학교 선생님들이 모임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이 모임에서 어떤 어떤 당일성을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면 저로서는 또 거부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지금 고교뿐이 아니고 전체 교육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 네. 그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저도 교육감 1년 6개월을 하면서 타시도 상황도 보고 인구 추세도 보고 출산율 등등을 고려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후보자 때는 그런 걸 고려 않고 쉽게 말을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1, 2, 3년 짧은 기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동문들 중에서 찬성 반대 쪽을 한 번씩 다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과거에 제주국 교장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혹시나 동문들도 전부 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큰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요구하면 그다음에 바로 바뀌는 걸로 정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동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서 뭘 한다면 그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요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요구를 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동문회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동문회도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어떤 과정은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무슨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사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동안 거두었던 성과가 있는 것인데 시대가 바뀌었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구가 있으니 인문계로 바꾼다고 전체가 다 인문계 일숙으로 가는 게 우리 교육에 좋은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걱정이잖아요. 엄청 걱정이고요. 엄청 걱정이고요. 물론 이제 대학 진학 등등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과입니다. 영어면 영어를 써야 되는데 관광영어. 조림은 조리를 써야 되는데 관광조리. 경영은 경영해야 되는데 관광경영. 이거 한참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은 이 출발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얻을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결정은 다시 또 잘못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과 그런 부분이 접근이 돼 있어서 참 아까운 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마저 또 관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이 학교는 관광고등학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상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자니 경솔해서는 안 되겠고. 고민 중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에 또 결단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가 혹시 오래 안 해도. 그건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동문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 테고 그걸 가지고 저는 또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또 저 나름대로 어떤 도민공청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은 뭐 우리 뭡니까. 이제 공론위원 공론화위원회 이런 데 주제로 이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학교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또 의견도 또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절차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